피해자들 중에 정준영씨한테 영상 삭제해달라고 애원했던 피해자도 있었나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얘기를 듣다가 눈물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던 바로 그 피해자인데요. 정준영씨가 영상 촬영을 하는 거를 들켰습니다. 행위 중요해 아니면 나중에 찍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차 있었는데 나중에 휴대폰을 확인한 과정에서 발견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발을 하나 밟혀서 지금 제발 밟으셨잖아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엄연한 피해자고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상이 드러날까 봐 고소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악의를 품고 그걸 유포시킬까 봐 오히려 애원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거 정말 알아서 잘 좀 지워달라 이렇게 의리된 거죠. 피해자가 오히려 싹싹 피는 그런 형국이 됐네요. 그러면은 사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거기에서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안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정준영씨 같은 경우에는 보낸 영상을 다시 친구에게 다시 달라. 걔가 지우고 갔다. 지금 그런데 입수된 이런 카톡이나 이런 게 2016년 이후의 시점은 없는 거죠? 경찰이 제가 알기로는 입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2016년 아까 강 기자 말한 것처럼 8월에 한 번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 이후로도 비슷한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가 대중의 분노에 있어서 상당한 지점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때 상당한 이슈화가 되고 고소가 들어가고 이렇게 경찰 수사까지 받고 이랬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다 그러면은 또 그랬다라고 하면 또 문제 하나 또. 그렇죠. 새로운 문제.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피해 범위 자체를 거의 지난 한 5년 이렇게 넓혀도 계속 뭔가 나올 것 같은 상황이고요. 피해자 또 나오시고. 그러니까요. 경찰이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지금 강용윤 기자가 어떤 특정 피해자 한 분께서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상이 지워지긴 했는데 정준영씨가 그거를 내가 전송을 해준 사람한테 야 그거 다시 나한테 전송해줘라 내게 지워줬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아주 장난스럽게 다시 겟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겟이 다시 얻다 이런 뜻을 다시 겟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런 게 범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 물론이고요. 어떤 이런 거를 하나의 게임 같은 형태로 즐기고 있다는 거죠.